어제 예전에 읽었는데 누가 절 주셔서 티벳 불교사원에서 나온 책이네요 림포체들이 강의하셨나 봐요 림포체들이 살법하신 거를 녹취해서 만든 책 같아요 누가 절 주셔서 예전에 읽고 어디 넣어놨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책이 있었지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또 봤어요 제가 줄친 데 위주로 해서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자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공성과 보리심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나 공덕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미 이분은 알고 물어보신 건데 티벳 불교 핵심은 공성과 보리심이거든요 뭔 소리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공성의 보리심입니다 그렇죠 공성의 보리심인데 티벳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쉽게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공성과 보리심이 원래 같다고 얘기하면 이게 되게 쉬워요 근데 이 공성과 보리심을 같다고 얘기하려면 유식적인 관점까지 취해야 돼요 그런데 티벳 불교는 중간학파 입장을 제일 중시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학적으로 그런데 보면 제가 볼 때는 안그러니 포체들도 계시는데 일단 교학에 있어서 공성에 대한 강조에 있어서 참나로서 공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티벳은 근본적으로 진짜로 이 공함을 얘기합니다 공하다 어떤 실체도 없다 단순히 또 없다 라고 하면 또 서운하고요 어떤 실체도 없다 절대적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요 그러니까 참나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티벳 공식 입장은 달라에라마 전자는 참나도 고정된 실체로서의 참나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나에 대한 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더 좋아해요 공성 그런데 보리심 그러면 보리심은 이거 참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공성과 보리심을 얘기할 때 좀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하나라고 하는 티벳 경전도 많아요 있는데 주류는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공성을 얘기할 때는 혹시 공성을 참나라고 고정된 실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까 봐 아트만족으로 생각하실까 봐 공성 그러면 연기가 실체가 연기로서 내가 존재하지 어떤 실체도 없다 미세한 순수의식이 있지 않나요 여기도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뒤에 보면 미세한 순수의식은 참나 아닌가요 그것 또한 나의 한 부분이지 그걸 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 또한 어떤 연기적인 요소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티벳 불교 공부하다가 제일 충격 먹었던 게 당연히 참나를 전제한다고 배웠고 왜냐하면 파듬마삼바바 티벳의 불교를 전한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한마음이여 공이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 미라렛바도 그런 그 공이여 한마음이다 너무 당연하게 저는 그런 티벳 고승들의 얘기를 듣고 공부했는데 최근에 나온 교학의 이론들을 접하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시작됐나 하니까 원래 티벳 교학이 그랬다 다만 어떤 림포체들을 따라 조금씩 과감한 표현도 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해서 여기서 이 공성과 보리심을 질문한 건 원래 이건 하나입니다 사실 공성이 한마음이고 한마음이 보리심인데 질문자가 벌써 공성을 물어보는 건 오오는 나라고 하는 거는 색수상행식은 연기하는 존재지 실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의 공성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사실 그게 참나랑 다 통해요 그런데 티벳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하기 싫어하시니까 제가 불어 말 붙일 필요는 없죠 다만 자 보세요 일체가 연기일 뿐이고 공성이다 라고 다 내려놓고 공을 직관하는 그 자리는 사실 참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참나라고 부르건 말건 간에 사실 체험은 똑같아요 체험은 똑같은데 개념 정리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라 티벳 고승들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으시라 약간 다르니까 맛이 사실 그분들이 그럼 참나 체험을 못 했겠습니까 달라이라마께서 못 했겠습니까 다 하시는데 그거를 참나니 한마음이니 요즘 한국 선불교에서 말한 주인공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좋아해요 그것 또한 공하다 라고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같아요 사실은 가보면 경지는 같은데 이런 것도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체험을 그러면 다르게 할 수 있냐 체험은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다른데 왜? 학파가 달라요 중간학파 쪽이에요 일체는 공이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데 이제 내려오다가 그 티벳 고승들 중에도 유식학하고 합해서 중간 유식학파를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 말이 나오면 유식학파입니다 일체가 내 마음의 작용이다 이 말 나오기 시작하면 유식파예요 중간학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일체가 내 마음의 작용이란 말 안 해요 그냥 일체 세계는 연기하니까 실체가 없어서 공이다 이 말을 하는 쪽이 중간학파예요 유식학이 들어가면요 만법 유식 일체는 내 참나의 내 의식의 작용이다 아래아식의 작용이다 이게 유식이고 그게 사실은 참나다 그러면 이제 일승화음 가르침으로 갑니다 선불교 가르침은 다 그거예요 열애장사상은 결국 그 아래아식의 본질이 참나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학당 오시면 여러분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아셔야 법공이라고 합니다 마음법이 내 공성의 작용인 줄 아니까 이게 마음법의 세계죠 마음법이 내 공성의 작용인 줄 아니까 오온이요 육군이요 법공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얻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공은 그러면 이 오온이 결국 난데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학당에 오시면 이거 기본으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 아공은 같은데 법공에 있어서 중간학파 유식학파 입장이 달라요 갑자기 이거 한 구절 때문에 불교 강의가 되는데요 내 눈에 보이는 색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공성인 참나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열애장사상이나 유식학 쪽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것들을 관찰하니까 연기하고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중간학파 쪽이고 초기불교 쪽입니다 초기불교와 중간학파가 입장이 비슷하고요 살짝씩 다르지만 유식학이랑 열애장사상 입장이 비슷합니다 이걸 막 섞으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들어가 보면요 공성, 여길 열반이라고 부르건 공성이라고 부르건 참나라고 부르건 이 자리를 얻어야만 즉 의식이 극도로 깨어나서 순수의식 상태가 되야만 이런 가르침들이 자명하게 인가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보면 아공 얻어서 알아한댄다 벚꽁 얻어서 일주보살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가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체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난다 그런데 재미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공성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이익은 처음으로 공성에 대해 듣고 대충 이해하게 되지만 개념으로 이해한다 처음에는 하지만 공성에 점점 익숙해지면 체험을 하게 되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공성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자명한 체험이 있으신 거예요 명상에 그런데 개념을, 개념 잡기를 참나나 어떤 절대적 나라고 안 하고 공성이라고 개념을 잡고 있는 티벳 승려분들은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공성에 안주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일주보살은 뭐죠? 원래 벚꽁을 깨닫는 그 벚꽁에 공성에 안주한 분이에요 다른 말로 불성 안주 참나 안주 하신 분인데 개념은 살짝 다르지만 티벳 파랑 선불교의 벚꽁이랑은 살짝 맛은 다르지만 주인공 안주, 참나 안주 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벚꽁이 됩니다 자, 티벳 쪽에서는 사물을 공하다고 보게 되는 경지에 안착되면 뭐가 되냐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아라한은 지금 티벳에서 볼 때 아라한은 단순히 초기 불교의 성자 소승성자가 아니라 지금 공성을 깨달은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지금 대표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일주, 보살까지도 지금 아라한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아라한입니다 공만 알면 아라한이다 소승성자들도 공은 안다 아공은 알잖아요 태승은 벚꽁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도 지금 아라한이라고 부른 거는 태승의 벚꽁까지 알면 아라한 경지, 일주, 보살 경지는 된다 실제로 태승계신원에서 일주, 보살하고 아라한을 같은 레벨로 취급하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만 돼도 죽이죠 보세요 이분 말씀대로라고 해도 일체가 무상고 무한인 줄 알고 거기에서 처연하게 알아차리는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일체가 공인 줄 알고 일체가 무상고 무한인 줄 알고 살아가시면 그리고 나는 열반에 도달했다는 걸 알고 살아가시면 아라한 그 아라한 경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이 공한 줄 알면 그런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처는 못 된다 부처는 못 된다 그래서 공성을 완벽하게 알아차린다고 해도 아라한까지만 갈 수 있지 부처까지는 못 간다 그 학단 공부 오래 들으신 분은 여기서 지금 뭘 아셔야죠 부처까지 가려면 뭘 하셔야겠어요?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 육바람을 안 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티벳불교가 공을 강조해도 공을 다 중론을 다 꿰뚫어보고 일체가 공한 줄 벗공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체 마음법이 연기하니까 실체가 없는 줄 아는 그런 중론식 공성의 안주건 유식적인 벗공의 안주는요 마음법이 유식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그런 공성의 안주건 간에 그 정도는 아라한 밖에 안 된다 일주보살은 아라한 경지 밖에 안 된다 이게 대승기신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일지를 가려면 육바람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티벳고생들도 부천인 경지까지 가려면 복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덕을 쌓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닦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성과 보리심이 분리돼서 얘기 된다니까요 공성은 일체 마음법의 실체가 없다 마음법의 본질을 아는 거고 보리심은 육바람이의 영역입니다 육바람이를 잘 닦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대요 이렇게 되면 여기 또 나옵니다 공성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면 번뇌를 제거할 수가 없고 일체가 공화인 줄 모르니까 이 탐진치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 아라한에 도달할 수 없고 보리심을 닦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세요 이분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림포체가 말했다고 해서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살펴서 수행해 보십시오 여기 자명하신 분이죠 어떠세요? 티베코스니 증언입니다 공성을 깨치면 아라한까지 간다 보리심을 닦아야 보리심이 양심입니다 우리 동양의 언어로 양심이에요 양심을 닦아야 육바람이를 닦아야 부처까지 갈 수 있다 일지보살부터 쭉 가는 길은 부처되는 길이에요 일지보살은요 아라한에 마음먹는 확철대우 선불교에서 말하는 확철대우가 일주경도예요 이 정도예요 벚꽁까지 아시는 분들 육바람이를 잘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선불교에서 확철대우는 공성에 안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공성에 안주하니까 그 선문답이 주로 던지는 게 모두 다 보면 벚꽁입니다 이게 지금 펜으로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학파라면 이 펜을 보면서 이 펜은 실체가 없다는 걸 꿰뚫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열애장 사상, 유식 사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펜을 딱 보셨을 때 이 펜이 여러분 의식의 작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선문답들은 다 이게 그대랑 분리된 별도의 실체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건 실체가 없다 그대의 참나가 본질이다 하는 걸 아는지를 물어요 선문답들은 사실은 깨어나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지혜를 담고 있어요 어떤 지혜냐 벚꽁이 지혜를 담고 있어요 주로 그걸 딱 알아서 선문답을 점검하면 이 사람이 단순히 참나를 아느냐가 아니라 벚꽁까지 알아차렸느냐 이해했느냐를 아는 거예요 수작을 부려봤는데 다 답을 정확히 한다 나 그게 내 참나의 작용인 줄 안다라는 걸 계속 신호를 보낸다 상대방이 벚꽁을 안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티벳불교 쪽에서 선불교의 그런 인가 방식을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티벳식으로는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서 연기요 무상임을 입증했을 때 공성을 채득하는 방식인데 이쪽 방식은 펜을 딱 들어서 펜이야 뭐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그게 나는 내 의식의 작용임을 알아 라고 반응했을 때 어 아네라고 인가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 티벳식에서는 이해 못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식대로 인가를 하고 있는 거지 벚꽁을 인가하고 있는 아네 그 유명한 선문도 있잖아요 새가 날아가는데 저거 뭐냐 드롤인데요 저거를 밖에 있는 드롤이라고 알고 있으면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땡이죠 지금 이 양반은 정신을 놓고 나랑 별개의 드롤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승이 코를 확 꼬집어 버리면서 아 그 드롤이가 어떻게 됐냐 날아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드롤이가 나랑 벚꽁을 못 깨닫고 내 밖에 드롤이가 있다고 대답을 하니까 코를 탁 꼬집어 버리죠 아야 하니까 여기 있구만 어딜 날아갔다는 거야 그 드롤이는 너의 작용이었는데 지금 너가 여기 있는데 드롤이가 어딜 갔다는 거야 드롤이만 혼자 어딜 갔다는 거야 그러면 마음법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을 이해 못 한 게 되는 거야 맛이 살짝 다르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마음법에는 실체가 없다는 사상이 유식 사상이고 따지지 말고 애초에 관찰해 보면 다 연기요 무상하니까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중론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불교식을 이해 못 합니다 중론 관점에서 또 절충파가 있어요 중간유식학파라고 중간과 유식을 합해서 공부하는 파들이 있어요 여러 파들이 있어요 불교 대학원은 아니니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 아신 것만 해도 많이 아신 거니까 저는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드려도 체험과 개념을 합쳐서 드리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하나를 들으시더라도 거기에 이해가 되셔야 돼요 실감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실감은 여러분이 체험하신 거랑 비추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실감이 빨리 나고 개념이 쉬워야 이해가 빨라지겠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체험하신 걸 가지고 최대한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체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개념적으로 빨리 군더더기 없이 개념을 어렵지 않게 본인이 체험하신 걸 설명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작업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아공곡곡 알았다 그런데 뭘 모르냐 보리심을 모른다는 건요 제가 이야기하는 구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공성 안에는요 육바라밀이 꽉 차 있어요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공성을 알아도 참날을 알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참날 알고 지금 하루 종일 눈 뜨나 감으나 참나랑 함께 살아가도 거기서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이게 지금 한국 불교에서 선불교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의 패단입니다 그냥 자기 결국 견성에 목을 매지 보살은요 견성에 목을 매면 안 돼요 그냥 지금부터 밥 먹는 순간 숨쉬는 순간 계속 육바라미를 하시는 게 본 도예요 원래 대승의 도는 이게 훨씬 큰 도인데 견성이 더 큰 도처럼 돼버렸어요 비교 좀 대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남의 종교랑 비교해 보면요 더 쉽게 자명해져요 유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인, 의, 예, 지, 신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이게 성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프로그램 성 그래서 인을 밖으로 얘를 구현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도예요 여기 애고의 세계죠 애고의 세계 애고의 세계 여기는 이제 감정의 세계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성리학의 기본은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시공을 초월한 프로그램을 본성으로 해요 마음 안에 살아있는 원리, 진리 마음이 푸를 청자죠 색깔을 드러냈죠 마음이 움직여서 통한 거 그럼 여기는 뭡니까 희락, 노, 에, 희노애락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군의 세계예요 육군의 세계 그래서 희노애락의 세계 그래서 희노애락의 세계로 인을 드러내고 얘를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을 밖으로 드러내면 돼요 희노애락의 성질만 따라서 살면 이 감정만 쓰고 살면 그건 금수랑 차이가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고귀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인위해지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인위해지 신을 구현하려면 경,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유교의 답니다 유교는 그럼 보세요 이게 선정이죠 인위 보시죠 예절이 인욕입니다 남을 참아주고 조화를 이루는 것 정의는 계율입니다 지혜는 반야고 성실은 정진이고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고 이게 육바라밀의 어떤 진리성이에요 그래서 대승기신호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유교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성 안에 진여법성이 있다 진여법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육바라밀로 생겼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다 보면 일지보살이 될 수 있다 일주 이후에 일지되는 과정에서 육바라밀을 닦으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유교에서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대승기신호에서는 진여법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마음 안에는 본래 나를 이기적인 탐욕이 없다 고로 우리는 보시바라미를 해야 된다 우리 본성은 원래 청정하다 죄를 짓지 않는다 따라서 청정한 계율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본성은 본래 사사롭게 분노하지 않는다 따라서 밖으로 인욕을 구현해야 된다 우리 본성은 무지하지 않다 따라서 밖으로 반야를 구현해야 된다 이런 육군의 세계에서 우리 본성은 나태함이 없다 고로 밖으로 정진을 구현해야 된다 자 이게 디승불교랑 유교는요 사실은 하나예요 거의 제가 볼 때 동전이 앞뒤입니다 이쪽이 육바라밀교고 이게 인위의 지신교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인위의 지신만 구현하면 난 내 몫을 다 한 거예요 진여법성대로만 살면 돼요 이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나는 성령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 예수님이 자기 삶을 평가할 때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끝 자 유교 선비가 한마디만 하면 되겠죠 나는 인위의 지신의 원리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끝 대승보살은 나는 육바라밀에 맞게 말하고 행동했다 끝 견성이니 뭐니가 없어요 유교에서는 견성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불교에서요 확철되어 있다고 말하는 견성 얘기는 유교에서는 얘기 안 해요 유교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를 유교에서는 지성이라고 해요 지성 알찌자 써서 지성 지성이라는 말을 맹자가 씁니다 그럼 지성이 뭐냐 내 마음 안에 인위의 지의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아내는 게 지성입니다 유교의 견성은 뭐겠어요 내 안에 인위의 지의 본성이 선명히 새겨져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불교의 견성도 뭐죠 불교에서 진여법성을 정확히 보는 게 언제냐면 일지보살이에요 그럼 일지보살은 진여법성을 봤어요 일지보살은 뭘 봤을까요 내 마음 안에 육바람일의 근본정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승기 신논에서도 일지보살은 이미 일지보살에서 이미 참나안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말하는 여기 확철대우라니까요 다른 말로 정해쌍수가 정해쌍운이라고 할게요 선정 늘 깨어있고 늘 알아차리는 상태가 쌍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늘 깨어있고 늘 고요해요 정신이 차려져 있어요 뭘 해도 정신이 차려져 있는 상태 별짓을 다해도 정신이 차려져 있어요 이 선명한 강도는 늘 왔다 갔다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내 밑둥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고요한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해쌍운 확철대우의 경제에 가면 따로 선을 안 닦아도 늘 깨어있습니다 그래도 선을 닦는 이유는 깨어있음을 더 드러내고 싶을 뿐이에요 더 드러내고 덜 드러내고는 에고세계의 관점이고 근본적으로 나는 늘 깨어있는 참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나를 찾지 않으시면 일주보살 확철대우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참나를 찾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명상을 얻으신 분도 참나를 찾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내가 참나를 놓쳤고 참나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 때문에 확철대우가 못 돼요 아무리 이분이 24시간, 48시간 산매에 들어가 있는 경제를 하더라도 깰 때 참나란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한에는 확철대우가 못 돼요 아라하니 못 돼요 아라하니나 확철대우는 그게 아니에요 참나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아라하니가 확철대요 여러분 참나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겠어요 이것만 잘하시면 여러분 일주보살 선의 경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참나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몰라 해버리세요 그럼 깨어있는 정신을 계속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참나를 안다 모른다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 선문답이 다 그래요 저 참나 몰라요 아니면 저 참나 알아요 저 참나 알아요 내려놔라 그럽니다 그럼 저 안다니까요 뭘 내려놔요 그럼 들고 있어라 그럼 황당하죠 난 내려놨다 안다는데 또 참나를 몰라요 설명 정확하다 거기 모르는 자리다 난 모르겠다 근데 뭔 소리야 안다 모른다에 걸리면 계속 헤맵니다 안다 모른다는 건 에고 노름이에요 안다 모른다가 일어나는 대로 노르라 그래요 안다라고 하건 내려놓고 모른다고 하건 내려놓고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연습하시면 제일 빨리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눈뜨고 그냥 그대로 이거는 참나를 만나는 법이에요 안다 모른다에 끌려가고 가시지 않으면 참나를 찾아야 돼 말아야 돼가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않는 경지로 빨리 가실수록 선적인 선정에서는 그게 선정이에요 지혜는 아까 말한 아공 복공을 선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선문답은 아는 분이 한다면 그걸 정확히 알고 잘 쓰시겠죠 일단 선은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럼 깨어난 뒤에 뭐 하냐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 근데 그게 깨워서 밥 먹고 깨워서 잔다 이거죠 남들처럼 참나를 안다 모른다 헤매지 않는다 그냥 그게 답니다 육바라미를 잘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아까 지금 림포츠께서 말씀하시듯이 공성을 알면 아라함까지는 가는데 공성이 안 좋아하면 보리심 안 닦으면 즉 육바라미를 안 닦으면 부처는 못 된다는 얘기는 일지 이상의 세계는 거기는 보리심으로 가는 세계지 공성으로 가는 세계는 아니라는 단순히 공 사실은 그게 하나인데 하나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해주셔서 부러진 계속 얘기하는 원래 하나예요 그 공 안에 그 공성 안에 아공 복공의 정도의 공성의 이해인 거지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내 공성 안에 이니지가 새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육바라미를 새겨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유교 선비들은요 확철대원이 하는 걸 아예 추구하지 않아요 무조건 뭐만 추구해요 내 마음의 본성이 자 본성은 성격입니다 내 본래 성격이 이니지라는 걸 알아내기까지 닦아갈 뿐이에요 그 성격을 닦고 나면은 자 지성에서 그 다음에는 솔성이라고 닦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성을 쓰고 살아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 이니지인지 아시겠어요 자 본성을 성격이라고 풀어드려야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 참나의 성격이 이니지 즉 다른 불교식으로 육바라밀이라는 걸 알아내셨냐고요 참나가 참 성질이 오로지 육바라밀만 주장해 다른 걸 주장하지 않아 예수님 같으면 성령이 나는 성령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어 성령이 일관되게 나한테 육바라밀만 요구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성격인데 우리의 근원적인 성격이 이니에지야라고 말하시려면요 이니에지가 완전히 인이 베킬 정도로 나를 통해 실현되고 있어야 돼요 끝없이 닦는 중에 내가 이니에지를 구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 내 본성이 이니에지인지 알지 이니에지를 안 해보고 이니에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일주 정도 가서 공성에 안주한 다음에 공성에서 보니까 참나는 욕심을 안 내네 보시바라미를 내가 했고 보시바라미래 토대인 거지 지금 씨앗인 거지 지금 열매를 얻으신 건 아니에요 착각을 해요 참나는 화를 안 내네 확실히 인욕을 했고 딱 참나로만 있으면 명상 중에 보니까 명상 중에 있어 보니까 화를 안 내네 명상 중에 뭔 죄를 짓겠어요 지게 바라밀도 확실히 여기 내가 했고 안다 모른다도 없이 정신이 선명하니까 반야바라밀 내가 아는 상태고 고요하니까 선정바라밀이고 깨어있으니 게으름이 떠나 있죠 잠시 아무튼 여기는 정진이구나 이거는 씨앗을 말하는 거 이걸 밖으로 구현해야 구현해야 열어보세요 밖으로 여러분이 이니에지로 살아갈 때 내 본성이 형이하의 관점에서 내 본래 본성이 이니에지다고 말할 수 있죠 밖으로 하나도 안 나오는데 내 본성이 이니에지다라고 안다는 거는요 정말 수박 거탈기 시기입니다 근데 참나를 만나면 내 안에 이니에지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해버리시면 선불교에서 확철대화하신 그분들 경지에 멈춰버려요 육바람이 다 갖춘 거 같아요 근데 밖으로는 안 나와요 말을 해보면 고시도 안 나오고 지게도 안 나오고 인욕도 안 나오고 대화를 해보면 반야도 약하고 그런데 분명히 견성은 하신 것 같고 꼭 애매한 상태가 나옵니다 일주에서 그러니까 대승기 신론에서 일주가 된 분들은 뭘 할 거냐 죽어라고 육바람을 닦으면서 뭘 연구하라고 했냐면 닦으면서 몸으로 하면서 연구하라고 했어요 나의 본래 진여법성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내라 그러면 알아내고 나면 일지보살이 됩니다 진여법성을 선명히 보면 그때 견성이에요 왜? 대승기 신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주보살에서 본 참나는 참나를 조금 봤다라고 쓰여 있어요 법신을 조금 봤다 법신을 제대로 본 건 일지부터다 그러면 유교랑 똑같은 관점이에요 유교에서 본성을 알았다는 건 내 본성이 이니에지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한 알아차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걸 말하진 않아요 유교에서 그거 아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교 비판이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불교 측에서 들어보시면 되승기 신론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주자가 이렇게 비판해요 주자도 원래 당시 당대에 선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배우던 사람이다 10년은 불도만 배우던 사람이에요 주자도 원래 그래서 거기서 견성한다는 거 다 체험해 본 분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해요 절에서 지금 확철되어 했다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견성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본성을 꽤 들여다보다가 본성의 그림자만 보고 아 하고 호련히 모든 걸 깨쳤다 라고 벌떡 일어나서 오도송을 읊는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본성 안에 이니에지가 들어있는 건 모른다 이게 주자의 비판이었어요 놀랍게도 대승기 신론에 내 본성이 본래 공적 영지라는 걸 텅 비어 신령하다는 걸 아는 일주보살은 법신을 조금밖에 조금밖에 못 봤다 하문으로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소분 작은 부분 분량을 봤다 그런데 일지보살부터는 법신을 온전히 봤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일지는 어떻게 되냐? 대승기 신론에서 내 본성의 진여법성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졌다는 걸 다 알면 일지보살이다 근데 그 아는 게 그냥 본성만 관찰해서 아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육바라밀이 이제 참나에서 내 애고를 통해 구현될 때 내 애고의 본질이 나의 본질이 육바라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유교랑 대승불교는 같습니다 이거를 초기불교 관점에서는 조금 이해가 다를 수 있고 또 뭐 각 학파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대승기 신론과 유학자들의 관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셔야겠어요? 몰라 하시면서 몰라 하면서 늘 공성을 여러분 안에 있는 공성을 만나시면서 제가 홍익보살 14조 지침해놓은 거 있죠? 거기에 아공 법공 지금 이 양심 여섯 가지 원리 다 그것만 해놨죠 아공 지금 현상계 안에서 방황하지 말고 곧장 참나를 찾아가자 법공 참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보면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할 거냐 참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게 뭐냐 양심이다 그래서 보시 남한테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주고 지게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고 이게 유교에서 말하면 사랑 정의입니다 그 다음 예절 진실 그 진실을 항상 수용하고 상황의 조화를 이루자 이게 인욕이자 예절이고요 정진 나태하지 말고 양심에 최선을 다하자 정진이고요 선정 늘 깨어있자 반야 늘 자명한 선택을 하자 양심에 자명한 선택을 하자 자 이렇게 무장해 버리시면요 저 14조가 간단한 것 같죠 저기에 양심 사도의 길 양심 보살의 길 양심 분자의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거를 매일 음미하시면서 몰라 하시면서 몰라의 체험과 저 개념이 만나게 몰라와 육바람일을 체험하시고 그 체험이 육바람일에 대한 아공 복공 구공의 개념과 하나가 되게 하시면 다른 경전을 잡다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 강의 들으시는 걸로 지금 웬만한 정보는 다 있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시면서 계속 지금 지금도 수시로 몰라 하세요 참나가 있다 없다로 휘둘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만들세요 그게 몰라예요 아는지 모른지 몰라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고 딱 정신 딱 차리시면 그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참나 상태예요 휘둘리지 마시고 몰라 계속 하시면서 여기에만 머무르시면 아라함밖에 안 되니까 그 정신으로 남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그 정신으로 죄짓지 마시고 그 정신으로 양심을 구현하시면 그대로 그게 여러분이 보살이 되고 군자가 되는 비견입니다 지금 확철되오니 아라한이니 그걸 거기에 빠져버리면 보세요 양심으로 못 가고 중간에 중간에 집을 짓고 지금 주저앉아버리신 거예요 육바람일까지 못 가고 이네의 집까지 못 가고 야 여기 죽인다 하는데 빠진 거예요 야 참나 죽이는데 참나만 붙잡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살만 하겠는데 내 번뇌는 다 그 참나 안에서 녹여내겠는데 요게 소승인 거예요 그런데 선불교에도 선불교에만 빠지면 소승으로 되기가 쉬워요 견성에만 안주해버리면 야 그런데 선불교에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해요 법신 향상사라고 법신이 더욱 뛰어나지는 길이 있다 그게 육바람이래요 법신 안에서 육바람이를 찾아내서 쓰는 분이 진짜 그 분은 이 우주를 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위대한 군자보살 사도가 되시려면 중간에 집 짓지 마시고 참나 안에서 황홀하게 하지 마시고 양심을 바로 닦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 좋아요 그럼 일단 일기까지는 가야겠군 이러지 마시고 자 지금 양심 여러분 안에 양심 없겠어요 양심의 원리가 일찍 가서 새로 생깁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마음 공부 안 한 사람들도 양심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서 양심 튀어나올 때마다 구현해 버리는 사람 그분이 복덕 잘 짓는 분이에요 복덕 많이 지어야 부처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일반이라고 또 달라요 팁도 알아요 몰라 하면 참나랑 접속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몰라는요 선정바라밀입니다 바라밀 중에 그리고 놀라운 거는 자 보시바라밀은 목기운이에요 인욕이나 예절바라밀은 화기운이고 오행으로 보면 정이바라밀은 금기운이고 반야바라밀은 수기운이고 성실바라밀은 토기운인데 사실 이게 음토예요 이 경 깨어있음 선정바라밀이 양토예요 토 중에 그 뭐냐 밖으로 멈추지 않는 모습이 정진이면 안으로 멈추지 않는 모습이 선정입니다 참나랑 하나가 돼서 이러시죠 이게 더 양입니다 하늘적인 토예요 그래서 토기운들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 선정바라밀은요 깨어있기만 하면 모든 선의 토대가 된다는 말이 깨어있음은 모든 선의 토대요 깨어있지 못하면 모든 악의 토대다 이런 말씀 제가 한 번씩 드리죠 깨어있음 자체로 모든 선이 다 나온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확철되어도 왜 착각하시냐면 깨어있으면 모든 선이 다 자기가 안에서 뭔가 들썩하니까 다 얻은 줄 아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단 그런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 선정은요 모든 양심의 요소들을 활성화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토기운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정 깨어있으면 여러분이 양심이 들썩합니다 일단 깨어 계셔야 돼요 무조건 몰라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참나랑 적석해 계시면 참나의 뜻이 구현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들썩할 때 양심 분석을 해서 골고루 실천을 계속 해버리시면 그게 쉬지 않는 게 정진이고요 성실이고 밖으로 쉬지 않는 모습이고 선정은 안으로 쉬지 않는 모습입니다 참나랑 하나가 돼요 그러면 육바라밀이 나와요 사실 육바라밀도 오행이에요 그거를 계속 구현해 버리시면 보시는 이 봄기운이죠 목기운이 봄기운입니다 남한테 베푸는 봄기운 지게는요 아닌 건 아니라고 끊어야 되죠 가을기운이에요 지혜는요 겨울기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없는데 치아 정보만 있거든요 판단만 있거든요 인욕이나 예절은요 밖으로 조화를 이루어 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확 참고 그냥 남을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게 여름 기운인데 여름에는 만물이 무성하잖아요 조화를 못 이루면 개판이 되거든요 나도 발표해야 되지만 남도 발표해야 돼요 여름에는 만물이 다 발표하는 계절이거든요 남을 참아 줘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되는 발표에 대해서도 수용해 줘야 되고 내 순서 기다렸다가 겸손하게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나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 분위기 안 깨지게 그러니까 이게 다 계절의 특성이 있어요 토기운은 전체 계절을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자리니까 성실은 이 요소들을 성실이 하는 걸 말하고 깨어 있으면 이 요소들이 깨어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만 하고 계셔도 양심은 사실은 다 활성화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성애만 안 좋아한다는 것은 이거를 밖으로 닦지는 않고 깨어서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만족하고 계시면 소승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해선은 뭐가 달라요? 이거를 양심 분석하면서 진짜 해 보는 거예요 진짜 남한테 뭐라도 하나 줘보는 거고 진짜로 유혹을 이겨내 보고 진짜로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한 걸음 더 가보는 거고 나와 남을 위해서 인욕 진짜로 못 참겠는데 한번 참아 보는 거고 깨어서 이거를 억지로 참고 계시면 바리세파 밖에 안 돼요 참나랑 깨어 있지 못하고 선정이 없이 이런 걸 하고 계시면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깨어서 해야 깨어서 해야 바람일이고 그게 참나의 발현이죠 이 정도만 아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위대한 보살, 위대한 군자 사도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불교 위주로 하되 유교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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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